아 밖에 추운데 좀 따뜻하게 입지.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. 10년 전 얘기인가요? 응. 10년 전에 나 사람을 죽였어. 그래서 떠났었어. 네 앞에 다시 나타날 수도 없었고. 누구를? 아니 왜 죽였는데요? 당신 누굴 죽이고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. 당신이 그런 짓을 했을 땐 분명 이유가 있는 거잖아. 혹시 나 때문이었어요? 아니야 그런 거. 맞구나. 나 때문이었네. 자경아 나 그때 그 일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어. 다만 다만 너한테 죄스럽고 미안할 뿐이었지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